자 전문 노래자랑 서울특별시 중랑구편 다음분 모시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가발의 부끄러워진 내 마음이 떠올라 우리 가람을 사랑하는 그림쟁이 박예진아입니다. 얼씨궁! 아니 근데 뭐 참 북을 처음 들고 나오니까 나 지금 처음 봤거든? 아 북 처음 오셨어요? 네. 북악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? 네 제가 북악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. 아 취미로? 네 취미로. 취미로 하신다. 본직은 무엇인가요? 예 저는 서양화를 전공을 하고요 직업은 화가입니다. 화가시다. 아 근데 취미로 우리 북악을 한다. 네. 우리 북악은 정말 사랑해야죠. 그렇죠. 네. 우리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. 얼씨궁! 얼씨궁! 이 추윤전화가 꼭 있어야죠. 좋다. 좋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하신 노래를 뭐예요? 네. 남도민요 남원산성 들려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남원산성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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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윤전신 흑맙습니다. 그럼 하늘로 가면 뱉고 올 시간 함께 오야 오야하는 야오오오오 둥나 호오 둥나 중간에 사랑이 오구나 네가 낙은데 에에에에에에엏 뜨거우니까 뜨거우시다